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견염발작이 없으면 이러한 견염발작에 대한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환경연제를 복용하면서 견염발작을 조절하시는 뇌전전자분들께서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하나가 이 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냐 혹은 이 약을 언제 끊을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뇌전전 치료에서 환경연제를 끊는 시점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고 뇌전전은 견염를 일으키는 뇌절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겪으시는 뇌전전의 운재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중단시키는 시기는 모두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견염발작이 생겨서 뇌전전을 진단되신 분들에게 환경연제 복용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약물치료를 어떤 시점에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진에 올린 뇌전전 약물치료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연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60에서 70%의 환자분들은 견염발작의 조절이 매우 잘 되면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고 약을 끊어도 재발이 없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약물을 잘 복용하면서 견염발작이 전혀 생기지 않으면 치료를 하시는 신경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약물 복용을 계속했을 때의 이득과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의 이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뇌전전전 환자분들에게 약물을 중단한 경우에 재발의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약물 복용 중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견염발작이 없으면 이러한 견염발작에 대한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될까요? 약물 복용 시작 후 견염발작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의 중단을 고려하는 기간을 2년, 3년, 혹은 5년 등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이 기간도 환자분의 계기인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견염발작이 생기지 않는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간도 딱 2년이라고 칼같이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동안 견염발작이 없으면 약물로 무조건 중단하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은 견염발작이 생기지 않아야 약물 복용 중단을 고려하게 되고 환자분의 각각의 내전증의 원인이나 혹은 현재의 직업이나 다른 상황 등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든 내전증 환자분이 약물의 복용을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청소년기 근간대선 내전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적절한 환경인제를 복용하면 견염발작은 정말 잘 조절이 되어서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재발하여 견염발작이 생기기 때문에 약물 복용 중단을 하지 않는 내전증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뇌 MRI에서 뚜렷하게 척도엽의 해마 경화증과 같은 변변이 있는 척도엽 내전증 환자분의 경우에도 비록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내전증이 잘 조절이 되어서 견염발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약물 복용 중단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중단을 무조건 기간이 2년이 되었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과연 유지가 잘 될지 아니면 중단하고 난 뒤에 견염발작이 생기 위험성이 높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직장생활이나 운전하는 내전증 환자분의 경우에 혹시라도 약물 복용 중단 이후에 견염발작이 재발되면 생길 수 있는 사고 위험성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견염발작의 중단은 환자분의 개개인마다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2년 이상의 기간 또한 견염발작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다시 견염발작이 재발의 위험성은 얼만큼 될까요? 대략적으로 내전증 환자의 3분의 1에서 약물 중단 이후에 재발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란 재발의 대부분은 첫 6개월 이내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증상이 재발해서 발작을 하는 중에 환자분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께서 환경의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특히 위험한 운동이나 견염발작이 생기는 과정에서 의식이 없어져서 다칠 수 있는 행동은 꼭 피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때는 혼자서 목욕탕도 가시지 말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를 하거나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몸을 가루하게 필요하게 만드는 것도 견염발작의 위험성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환경연제를 중단한 환자분들께 꼭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약물을 끊고 나서 견염발작의 재발의 위험성을 높이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견염발작의 첫 발생이 소아가 아닌 성인인 경우에 뇌파와 뇌엠아에서 현재 뇌전증과 관련된 병변이 뚜렷하게 있을 때 뇌전증을 오랫동안 알아오신 환자분들 그리고 뇌전증을 조절할 때 한 가지 약물로 조절되지 않아서 두 개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약물 복용 이후에 재발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과거에 견염발작이 잘 조절되어서 약제를 중단한 이후에 재발한 병력이 있다면 다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도 약물 복용 중단하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 기간 동안 견염발작이 없다고 해서 바로 약물 복용 중단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2년 이상 뇌전증이 잘 조절되고 견염발작이 발생하지 않아서 약물 복용 중단을 고려했다면 이때도 하루아침에 바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환경련제에 중단할 때는 약물의 영향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복용을 중단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6개월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끊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약물을 끊어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은 임상적으로 견염발작이 생년제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뇌파검사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견염발작이 발생한 재발 위험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은 몇 개월 동안 약물을 줄이게 되고 완전히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그 후에도 몇 개월 간격으로 병원에서 견과 관찰을 하면서 재발을 하긴 하는 등 약물 복용 중단에 대한 추적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뇌전증을 진단하고 약물 복용에 필요해서 치료하고 있는 경우에 치료의 목표가 약물 복용의 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전증 치료의 목표는 뇌전증에서 생길 수 있는 견염발작을 잘 조절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환자분의 현재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뇌전증에 포함되는 많은 질병 중에서 약물 복용 중단이 가능한 질병도 있지만 약물 복용 중단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고혈압과 당뇨에 걸렸을 때 갈른 약물 복용을 하면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하지만 대부분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는 않고 계속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뇌전증도 이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으면서 견염발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뇌전증이 잘 조절되면서 견염발작이 생기지 않으면 약물 복용 중단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지 약물을 어느 기간 동안 복용했다고 모두 다 약물 복용 중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뇌전증 약물의 복용 중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약물 복용의 중단은 개개인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게 적용하고 최소 2인의 기간 동안은 견염발작이 없어야 약물 복용 중단을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뇌전증 환자분들이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점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뇌전증 환자분들이 한견린의 복용을 통해서 견염발작이 잘 조절되어서 건강한 이산생활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